주의 보도한 그 어린 양 매우 빛을 안기고 하여 예수 보도한 능력이 돌아 예수의 빛, 예수의 빛을 안기고 하여 예수 보도한 그 어린 양의 매우 빛을 안기고 하여 예수 보도한 능력이 돌아 예수의 빛, 예수의 빛을 안기고 하여 예수 보도한 능력이 돌아 예수의 빛을 안기고 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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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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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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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딸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속했어요. 아니 불상을 채져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사위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 집이 런던이에요. 여기 월지리 월지리 사람이에요. 어머니 95이신데 95이시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95이면 얼마 동안 이 땅에 살았겠어요. 오늘이 나도 청나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청나로 어떻게 간다면 오옹으로 오지 예수로 예수로 가세요. 예수님이 내가 귀로 귀로 생명으로 사로마음에 안팎으로 아버님께 온 짝을 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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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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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나는 죄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값을 예수님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할머니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을 통해서 죄값을 다 당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 머리 아플 거예요 자기가 낫더라 그러기 위해서 머리 아프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것만 이것만 지금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해요 너무 좋다 성남이 어떻게 되세요? 진 안 정태현 정태현 지도할게요 눈 감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95세인데 오늘 고살로 30년 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구세지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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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우리 어머님 용돈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 거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 거에요. 그거 가지고 고기도 좀 사시시고 맛있는 것도 사세요. 이제 하나님 딸 되셨어요.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에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셔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니 내가 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준 거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 한번 불러줄게. 예수 사랑하시면 그룹 빠진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맘토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서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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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 같으시네 오늘 영적인 생일이네요. 오늘 영적인 생일이네요. 어머니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하나님 준 거 하나님 준 거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축하합니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계속 기도할게요. 정진생가 진세연님 맞으세요. 진세연님 건강하세요. 네. 저희 또 올게요. 꼭 받아가지고 안 되는데 꼭 필요하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필요한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그때 꼭 쓰세요. 갈게요. 자꾸 안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 할렐루야 네. 진짜 성교사님이시네. 충분한 성교사님이시네. 성교사님. 성교사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강정수 권사님 이 무당 돈 많이 있는 데서 이 강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보호하시고 둘이 붙잡아시고 성교가 충만한 딸 되시지 않으시지. 아버지 보험을 전하는 귀한 성교사의 삶을 살게 아예 없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둡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새 사람들 죽음을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을 만다 아멘 신랑 예수님 보험을 전하는 복된 귀한 권사님 베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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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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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성교사님 다음에 네 맞습니다 빨간과 하얀 게 다 무당집이다 이거지요 여기 보세요 태극기처럼 파리로 광복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 다 무당 이거 이거 이제 다 무당 집들이 여기다 리알이라서 다 일이 이상해서 그러고 백집상 무당집 백집상 응 아이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수님의 사랑 도움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이 런던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있었는데 경찰서 수사기에서 수사기에서 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변함 받은 성교사가 됐어요 성교사가 돼가지고 다음번에 하니 우스칼 씹혔어요 그리고 술을 맥주를 이십 비틀어 마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뜯을 것인지 몰라요 불꽃이시죠 저는 예수 믿을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지키니까요 성경을 지키고 콧풀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함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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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ho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축복해드리고 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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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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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버스테이 강동명 해피버스테이 투 유 와 이게 축복이 날벼락처럼 임했어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성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요? 강세에요. 이름이 뭐에요? 제 동영상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의 눈은 마음의 창이래요.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에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축복이 돼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아시죠?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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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수분살 됐다고요? 그러면 성년이 뭐가? 와 의미가 있네 너무 잘 만났다 이제 올 때가 됐네 너한테 한 번 더 말해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가 봐 맞아 오늘 세 사람 생일이니까 아 너무 의미 있다 아 축하해요 생일 다시 한 번 축하해 아 축하해요 오늘 누구로도 생일이지만 영어로도 생일 영적으로 나중에 영국 갈 일 있으면 목사님 꼭 찾아요 목사님이 재워주죠 좋은 시간데요 안녕 좋은 시간데요 안녕 축복해요 아 축복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우와 진짜 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 어머 우리不知道 아니 네 그 해사 owe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수고하세요.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공기가 안 좋아서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선포, 예언 한번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시면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요. 때를 어떤지 보금을 전하라고 해주세요.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건강에도 안 좋으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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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기도 한번 해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계세요 연적기도 했구나 작년에 교회 다녀요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연적기도 받고 교회 다니신다 작년부터 어머니 이쁜 어머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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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여쭤보니까 작년에 복음 듣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네요 할렐루야 열매다 열매 할렐루야 어머니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꺼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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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제시래 할렐루야 그레아 새 ocupate 좁은 길을 star Sententi 나 깊어하는 건 주의 영원께 아름다운 성령이 되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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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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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태우셔도 돼요. 태우셔요. 태우셔. 아니에요. 너무 귀하세요. 이렇게 너무 짧게. 맞아요. 지금 랭홀차기 못하시네요. 아니, 이제 오래간만에 기도만 한 번 받으셨잖아요. 여기 목사는 대상에서 고기주만이고, 교관님도 아니고, 그냥 받을 줄 알고 있어요. 여기 더 지독하게 살아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만 한 번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데로 갑니다. 자전거. 아, 주님. 기도하고, 저희 기도하고 갈게요. 잠깐만 기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좀 안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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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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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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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들하고 일반인은 모더러지지 않는 건 제가 말을 못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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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충 막 불러들고 거짓말 할 것도 한데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만났어요. 아니 내가 수많은 젊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맞아요. 제가 제일 많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참 특별한 사람이야. 아 886. 축하드립니다. 은혜의 낚시줄에 걸리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었죠. 반대로 끊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기 짱이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성교사 되면 너무 좋겠네. 세계를 다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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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맞아요. 저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가보자. God bless you. 앞으로 갈게요. 여기 문항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이렇게 다 문 닫은거에요. 아. 네. 문항집들이 문 닫은거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 맞아요. 할렐루야. 문항집이 안됐어. 이렇게 해놓은거에요. 아 녹슬은거 봐. 송학교에서도 눈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 여기 보세요. 장로계에서 와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하나 더 넣고 갑시다. 더운가. 더블 블래싱을 Biri Everyone. 이 집은 두 번째 거 같아. 이 집은 한 두 번째 거다 네. 이 집 signals Huishable table. 예측 한번 다녀래요. 아 이거 그렇네. Europalia leakage 경중에 우리 plac х Twi. 어머 strength like drugs. 옆지 나는 네요kle family我們Iino'sอย commerciя게 HARSHIA pile économique. 내땐 Yani 감사합니다. 넪나ül HmIiand, ні한 할피 Bon zakії. 저기 왠ều저루야 minaage película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가실래요? 저희 때문에 못 가시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기도 한번. 쉬어 쉬어 쉬어. 이 곳이 하나님, 예수님의 다리가 안팠어서 기도합니다. 에크랭이 치유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유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디 아픈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저여리 비어리인 아버지, 주 어르신의 주님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빌려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유세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단 이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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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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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아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참 좋으신 나의 영혼아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또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도를 받으시 referenced 한 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리야 두 장식만 하는 Cynthia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장씩만 연습이에요 연습이기 전에 예수님 사랑해 와 와 정말 젊으시다 엄청 젊게 사신다 연예인 연예인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밝으시다 전도하는 기분 나죠? 네 너무 행복해요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예뻐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국이에요 할아버지 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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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나게 하네 예수이겠네 예수가 바늘을 갔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해!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진짜 신나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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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하늘이 견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가 마지막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좋잖아요 전도는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크게 즐거워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거를 느끼니까 너무 즐겁다 네 네 아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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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세 내 몸에 반갑고 예수와 동행하니 늘어린다 아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꼭 조언받으세요 하민의 이야기는 시절에 멀리 대던 하늘와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네 말로말로 만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모든 것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